안녕하세요 안녕 제꿍이들 안녕하세요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차에 타있는데 오늘 친구들이랑 톤캉스를 가기로 했어요 여름맞이 톤캉스 컨셉으로 꾸며져 있는 곳인데 앞에 계곡도 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제 꿈이들도 저랑 같이 여름휴가를 떠나봅시다 슝 마트 도착 어 카트 끌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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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이지 이게 뭔데? 어? 어? 이거 하나 섞어? 곤순이 요술 본 게 있다네 이거 하나 섞자 얘는 누르면 아 저렇게까지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얘는 이거 총 이거 하자 이거 얘 색깔이 세 개야 한 개만 사자 아니 무슨 색을 생각해야 돼? 드럼지냐? 소리가 달라 여보 세 아이 만나인가? 주먹에 멍들 것 같아 너무 크지 않은 걸로 사자 에이스박은 없네 그니까 보일까 이거 사자 이거 사자 얘로 사자 응 이거 제가 할 수 있다 그러신데? 클릭 저희 주삼 먹어야 돼 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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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지 후르치카 테일이 있어 후르치카 테일이 있어 후르치카 테일 원래 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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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면 되겠죠? 월분 까면 되겠죠? 네 네 주문해요 네 조용히 이제 과자나 쇼핑하고 헐 난 이거 막걸리가 부풀어 오른 줄 알았어 왜 이렇게 커? 이거 왜 이렇게 커? 하하하하 참 수상 치아 피아 부풀어 수상 하하 수상 수상 헐 너무 오랜만이다. 반반 나눠져 있는 거 아니야? 홍따? 그런 거.. 헐 나 이거.. 헐! 뚜껑 떨어지고.. 이거 근데 파란색이 더 맛있는 거 알지? 아니 이 사람들 지금 무조건인데 왜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제 빨리 하나씩 골라야 돼. 후회가 없을 정도로 자기 손으로 하나씩. 나도 원래 내 거. 나는 귀여운 거 사는 거 좋아해. 난 이거. 내 거 골라줘. 아니야, 네가 골라야 돼. 내가 골라야 돼? 근데 우리 이런 거 좋아해, 사실. 맞아, 사실 이런 거 되게 좋아해. 근데 소품이 좀 남았다. 한 번 더 원하네. 가자. 이제 안 돼. 이제 안 돼. 이제 안 된대요. 뭐 퀸더조이 화면은.. 뺏어봤어. 우리 컷도 뺏어봤어. 제가 일단 한 번에 할게요. 이거 뭐야? 만난 이거래. 이거? 뭐야? 왜 안 불? 손 안 불은 거라는데 안 터져? 손으로 끌면 손으로 끌면 손으로 끌어요. 어디? 안 불어요. 안 불어요. 안 불어요. 맛있다. 오! 아! 만져보다. 다시! 우와! 귀여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하이. 이리 와. 점심. 하이. 이렇게. 이리 와. 발 ר מס fianut 箱 Zheng 어떡해 어마랑 애기들인가봐 아 저기 캔있구나 누가 캔 놔주셨구나 엄마랑 애기들이야 귀여워 여러분 도착했어요 진짜 여기 날씨가 비 왔다가 쨍쨍 했다가 비 왔다가 쨍쨍 했다가 진짜 날씨가 미쳤어 야 왜 이렇게 더워? 저 장보고 나왔을 때 비 왔거든요? 왜 이래? 됐다 띵 승이 났어 아! 씌웠어 씌웠다고? 아 진짜 나 이렇게 닮았나네 아 이렇게 닮았나네 이즈! 이즈! 우와 완전 바쁜데? 뭐야 이 소품? 파리채 다 있어 iş음 карт은 바쁠 예 glass 너무 바쁘다 어기pet다 어우 정말로 브로 2층 2층 2층이 있다고 해서 오 아니 완전 2층이 분위기 있네 2층이 또 다른 분위기네 어머 이쁘다 진짜 이쁘다 진짜 이쁘다 우와 또 다른 뷰야 완전 다락방? 이 소품같은게 너무 이쁘다 이런 티빙도 어디있어 화려채 봐 계곡을 갈겁니다 계곡 그래도 이거 계속 찍어야돼 우와 죽을수도있어 이제 뭐하는거야 자 아주머니 심장이저 차가운거 젖혀야돼 아파 아 나오세요 울고있어 차가운거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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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중요한 임무 불을 붙여야합니다 여러분 정작이 굴붙이기 도전 아우 잘 타겠다 으아 무서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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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 붙긴 붙었는데 아우 성공 확인했어요 감사합니다 콩나물 아우 시현이가 열심히 불붙이고 요리도 해줄것이 응 아니 불이 너무 약해서 한번 저거에 좀 선물 나왔네 킹기다 킹기 괜찮아 콩나물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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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나물이 순화시켜줄거야 아우 역시 언니는 이쁜사람 보러 간다 나한테 나오잖아 맛있어 쭈꾸미 볶음 쭈꾸미 볶음 쭈삼쭈삼 너무 귀엽다 이거 뭐야 화이트 아무래도 언니 맥주컵 아니야 그거? 맞아 여기다 언니 콜라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언니 약간 맥주 같아 이거 언니 빨래왕 박자 박자 짠 짠 짠 짠 짠 아니 나 이렇게 하면 맥주 같구나 짠 와 짠 짠 괜찮어? 응 짠 짠 짠 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아 맞아요 괜찮아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짠 짠 짠 짠 짠 짠 웬만한 저런거 장수말벌 아니래 장수말벌은 진짜 드론소리난대 아 진짜? 진짜 웬만해서 그냥 벌소리나는 거는 뭣도 아니래 음 썬물을 살게 그럼 음 그치? 맞네 음 김치 맛있을거 같아 야 김치가 질리네 잘 구웠네 껍질에서 부터 있어 당연히야 붓기 당연히 요리 잘해 응 보세요 이거 오늘 물일까요 뭘까요? 거품이 좀 없어 어 맞아 야 너 것도 좀 없어 어 맞아 야 너 것도 좀 없어 아 아 김치 맛있다 대만에 내가 휴대폰을 넣었거든 초콜릿을 하는데 응 그거 무슨 말이야? 약간 바꿔주가냐 응 응 약간 그거 같지 않아? 패밀리가 떴다 어 응 아 그렇지 너무 세대차이 나는 말인가 엄청 오래 됐다 그거 펫덧이 모를걸 우린 알지 나 진짜 재밌었는데 맞아 약간 그거 알지 영웅호 영웅호걸 맞지? 여걸식스 여걸식스 맞나? 맞아 맞아 다른 거야 여걸식스랑 다른 거야 그 현민 언니랑 나왔던 거 말하는 거지 아 청춘불패 있었단께 진짜 패밀리 같았다 요즘 1박 2일 날 됐다 맞아 제가 힘들게 붙인 사실 그렇게 힘들게 붙이지는 않았지만 불이 꺼져가면 또 아쉽네 올려놓고 치즈 할까 했는데 그럼 또 탈 거 같아 그냥 간만 건져갖고 치즈 돌리자 치즈 보고사 뭔 일이야 뭔 일이야 어 이겼네 졌다라고 해야 되지 가위바위보 개굴 개굴 무슨 소리야? 그게 원래 게임할 때 뭐냐면 한 사람만 말하는 거라고? 응 이 사람은 계속 게임을 해주는 사람이고 맞아 맞아 이래서 우리가 출연진인 거지 맞아 맞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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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맞지 이거 맞지 잘하네 버스 지나간다 버스 우리 인사해 주자 하루에 한 두 번 지나갈 거야 아무도 안 됐어 무서워라 진짜 없네 진짜 아무도 안 됐어 나 소름 돋았어 나 소름 돋았어 나 소름 돋았어 나 소름 돋았어 진짜 나 다리도 소름 돋았어 왜 소름 돋은 거야? 나 얼굴도 소름 돋았어 깨끗을 가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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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졌다 오 잘하는데 알았지 잘하는데 지연표 화채 그리고 버섯 캔디 우리 대불러갖고 이거 약간 술안주로 먹기로 했어요 아 이거 좋아 나 이거 잡았어 내가 이거 잡았어 나도 보라색인데 나도 보라색인데 뭐야 흰색깔이 다른 거 아니야? 흰색깔도 똑같은데? 뭐야 랜덤이라며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 우리 모양이 달라 나 하트야 오 뭐야? 나 꽃이야 나 하트야 나 공돌이야 진짜? 아 진짜? 모양이 다르네 모양이 다르네 나 꽃이야 어머 귀여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짠 짠 짠 짠 아 진짜 킹만린다 안 되지? 했어 아 진짜 난 얼른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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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렵네 여기있네 이거 어렵네 이거 어렵네 시시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 어? 어? 응 이거 호루 아니야 지금? 야 이거 이렇게 좀비처럼 돼 더럽게 줄어놓은 거야 으흑 으흑 아 베이지 때러뜨린, 주워먹음 아 진짜 너 야완지야 아 시만 떠다니까네 버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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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씩만 떠다니길래 아 더워 아 땀이 나 없어 맞어? 어? 여기 입술에 미인점이다 모기 어디? 맞어 쪘어 쪘어 어! 모기다! 모기 떨어졌어 어딨어? 여기있다 어디? 어디? 아니 아니 저거 모기에서 그렇게 잡아요 솔직히 맞았을 거 같지 않아? 기절은 했어 기절은 했어 어? 줘봐 어디 어디? 아니 줘봐 딱 줘봐 딱 줘봐 어디 어디 어디? 여기 뒤에 어디? 가만있어? 가만있어 봐 어디? 저 방울에서 와! 잡았어? 그럼 그럼 와 붙었어? 우와 아 땀꺼풀에 끼겼어 웃다가 정적인 게 더 웃겨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맨날 이러고 있어 작아야만 할 것 같이 생겼는데 아 근데 비숑이 엄청 큰 거에 비하면은 조그맣긴 해 예쁘게 생겼어 오 오 오 오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저 어제 제일 먼저 빚어야했는데 저 대신 마무리를 찍어줬더라구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제일 먼저 빚어야 했는데 분주하게 아침 문제만 줄까 지금 요렇게 카레랑 라면을 먹어야겠네 와우 오오 왜? 왜? 야 이거? 보여? 어머 가자 자 몰라 몰라 어떤 카드나 걸릴지 다 푸른색이야 아 맞네? 아 색깔이 점점 이렇게 되네 색감이 가자 가자 과연 누구의 카드로 커피를 먹게 될 것인가 아 무서워 저거 우린 카드 뽑기를 할 수 없다네 진짜 진짜? 아예 안되네 카드 뽑기가 안되지 카드를 받아주는 분이 없는데 저희 아이스크림 라떼 하나랑요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오공 라떼 아이스 하나요 오공 라떼 아이스로 하나요 11,200원입니다 세 개 중에 하나를 해주시면 돼요 아하하 저는 청구르 파랑을 좋아해요 아아아아 아아아아 어하하핳 으헣 있을게요 우리llä을 까봤어 고맙습니다 아 대박 감사합니다 선생님 왜 이건 뽑으신거에요? 저는 바다를 좋아하고 파라새를 좋아해요 저도 바다 좋아해요 긁어주세요 긁어주세요 จะ 바다 너무 좋아해요 너무 웃겨 너무 웃겨 고! 네 감사합니다 저 소리를 아유 다들 이쁘시다 자 그렇게 들어와요